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이번에 인터페이스가 몇 개 바뀌었어요? 인터페이스도 바뀌고 메뉴도 몇 가지 바뀌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화면에서 요 부분 있죠? 다른건 똑같은데 이 아이콘이 새로 나왔네요. 이 아이콘이 뭔지 터치해 볼게요. 터치해 보니까 프리미엄 사용자 입니다. 뭐 이런 설명이 하나 있네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미디 브라우저에서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가져오는 것은 몇 가지 변화가 없구요. 여기서 뭐가 가장 바뀌었냐면은 이걸 선택하잖아요. 밑에서 파일을 타임라인에서 사진을 선택하면은 그전에 요 아이콘 있죠? 요것이 그전에는 휴지통이 있는 이 장소에 있었는데 이것이 밖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거 터치하면 점색에 터치하면은 복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duplicate as layer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 가서 이 사진을 가져와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선택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점 3개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래에 있었죠. 이것도 이렇게 터치해 보면은 이렇게 복제와 순서, 이 클립을 맨 앞으로 가져올 것이냐, 뒤로 가져올 것이냐, 다음에 화면 수평, 화면 수주 이런 것이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가장 많이 바뀌었구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게 장면 전환이 그전에 이 아이콘이 아닌데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로 터치해 볼게요. 조금 줄이구요. 장면 전환이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장면 전환 거기 나오는데 이와 같이 장면 전환을 이렇게 달러로 만약에 터치하면, 달러로 터치하면은 이런식으로, 자 이건 줄이 볼게요. 이렇게 장면 전환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장면 전환이 대문처럼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것을 해보면요. 이거 질문을 하더라구요. 그건 얻은 것이냐 하면은 이겁니다. 3d 점점 효과 있죠. 이걸 예고를 합니다. 3d 점점 효과 터치하면은 오픈 사이드로 하면은 이와 같이 장면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 두 분이나 올린 분이 있는데,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플러스를, 장면 화면에서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이런 플러스를 터치하면은 이 장면 화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장면 화면에서 뭘 받아야 다운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3d 점점 효과 이겁니다. 이걸 다운받아야 돼요. 받아서 오픈 사이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문이 확 열리는 그런 식이 됩니다. 터치해서 보면 화면 보세요. 화면을 지금 보세요. 대문이 열리듯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장면 전환에서 3d 점점 효과, 장면 전환에서 3d 점점 효과에서 오픈 사이드 하세요. 다음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출력할 때, 출력하는 것이 여기에 이지창으로 이렇게 공유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이쪽 편에.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없어요. 이쪽에 없어요. 왼쪽에. 그래서 제일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이게 출력입니다. 출력을 툭 터치하면은, 옛날에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뒤로 가볼게요. 이렇게 몇 가지가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뭐 크게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은 곧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바뀐 점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